지난달 20일 뉴스데스크는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세상 물적 모른다는 비판과 대통령이 대파 값까지 알아야 하냐는 반론이 엇갈렸다는 평가. 민생물가를 점검해야 할 자리에서 대통령이 전국 최저가 행사장을 방문해 정부 행정 성과만 들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닷새 뒤 이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민원을 넣은 주체는 국민의힘. 선거 방송 심의 특별 규정 중 객관성, 사실 보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MBC보다 먼저 보도한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청구민원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제보자 색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 미세먼지 농도를 설명하며 파란색 숫자 2를 크게 표시했다는 날씨 코너. 이종섭 당시 주 호주대사의 임명 논란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민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정당이나 단체가 방심위에 제기한 총 189건의 민원 가운데 국민의힘 민원이 137건, 77건이 MBC 프로그램이 대상이었습니다. 나머지 민원도 모 보수단체의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정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방위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의 보도에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정당 역시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영방송 MBC의 보도를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어젯밤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보도 과정에서 김 후보를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보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MBC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방송된 MBC 뉴스 데스크. 진행자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막말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총장의 과거 친일 행적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고 한 대목 등이 논란거리가 된 건데요. 역사학자 출신인 김 후보는 기록을 근거로 말했다고 반박하는데.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건 이 다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후보의 막말에 대한 비판의 주체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두 곳의 로고가 김 후보 옆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 대해 보도하면서 악의적인 화면 배치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로고를 노출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로고를 사용해 김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보이게 한 악의적인 화면 배치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로고가 뜨기 전 화면에는 김준혁 후보의 얼굴과 민주당 소속임을 밝히는 자막이 19초 동안 걸려있었습니다. 더욱이 김 후보가 민주당의 기호 1번이 적힌 파란색 점퍼까지 입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의 기사 소개 23초 가운데 로고가 들어간 분량은 4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사전 투표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MBC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에도 MBC의 일기예보 관련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까지 떨어졌다고 소개하면서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을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MBC는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MBC로서는 무엇이 선거 방해인지 국민의힘 주장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앵커 멘트의 내용과 국민의힘 로고가 등장한 이유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MBC는 이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유권자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주장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